내 sibling. 형제 자매란 뜻입니다. C. 김씨, 박씨의 내 씨앗들. 자식들을 씨앗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내 씨를 갖다가 불려가지고 형제 자매를 많이 낳는다. 이렇게 생각하세요. 알겠죠? 씨를 불려서 내 누이도 태어나고 동생도 태어나고 김씨 그 씨를 갖다가 불려서 형제 자매들이 많다. 이런 식으로 씨를 불려서 형제 자매가 태어난다. 같이 해보죠? sibling. 다시 한번 sibling.